야, 친군데. 난 여자만 해줘도 싫어, 이런 거. 나 진짜 되게 낯설어, 이런 거. 남자끼리 이러는 게 아, 난 되게 미안해. 아니야. 마음은 안 하는데 나 진짜 미안하다, 진짜. 어, 나 왜? 여자친구한테. 차 할 것 같아. 뽀뽀하려다 혼난 것 같아, 무슨. 야구 한 번 하고 가자. 왜? 간식내기. 간식내기. 그럼 야구로 간식도 사고, 헌팅도 말하기. 그래. 왜? 많이 못 친 사람, 간식 사고, 이성헌팅 두 명 데리고 오기. 그래. 근데 위아래로 다섯 살이다. 아, 근데 얘는 워낙 운동신경 있어서. 어, 뭐야. 어우, 잘 친다, 너. 형준아,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마. 으아아 axzt. MORGAND MEMORES Mm- strive. 4개, 4개 놓쳤어. 오빠 잘해. 오빠 잘해? 오빠 잘해? 야, 이분 어디 들어가 있는 거니? 오케이. 아우. 나이스. 나이스, 하지 마. 야. 하지 마, 너. 뭐야, 뭐야, 이거 뭐야. 네가 다 헌팅해야 되겠는데? 네가 다 헌팅해야 되겠는데? 네가 다 헌팅해야 되겠는데? 네가 다 헌팅해야 되겠는데? 하나. 둘. 셋. 아홉. 열. 하나. 12개. 아우, 나이스. 마지막. 마지막. 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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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일단 내가 한숨 사면 되지. 네. 열어볼까요? 앉아주세요. 네. 아, 여보. 아, 여보. 아, 여보. 아, 여보. 아, 뭐하는 거야? 아, 뜨거워. 아, 난 바다 가니까 입술해서. 나 이제 겨우 수영하기 시작했는데?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피아노 다 지잖아. 우리 동네에 피아노 있는 집이 있어야지. 아, 진짜. 나는 나를 서랑 가야잖아. 우리 어렸을 때 대전 엑스포 막, 나는 너무 가고 싶었어. 차량들 위가 터지고 저긴 가지 말아야겠다는 거야. 하자마자 낚시를 해서 횟집에 물회를 떠 달라고 한 다음에 헌팅을 하는 거야. 와, 너무 괜찮겠다. 와, 넘어가는 거야? 와, 바다다. 와, 바다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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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바다 이거 최고인데? 와. 응, 난 안 내려가. 와. 와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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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래도 발이라도 담드지. 나 이제 당분간 물에 안 담그려고 다이빙 끝나서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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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